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화성 남양시티프라디움 4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성시 하면 남양유타운 말고 동탄신도시만 알고 계시는데 여기도 꽤 큰 곳이고요. 2022년에 서해선이 개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곳이고 그 반증으로 최근에 2편의 서상 남양유타운이 무순위 청약에서 60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채널이고요.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개요부터 볼게요. 현장명은 화성 남양시티프라디움 4차라는 곳이고요. 556세대예요. 이번에 일반 공급은 237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은 2023년 4월이고요. 모집 공고일은 12월 3일입니다. 여러분 공고일 왜 중요할까요? 모든 자격 요건에 기준이 된 날짜입니다. 이 날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이에요. 원래는 이것보다 분양가가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반증으로 원래는 11월에 분양 공고가 날 예정이었는데 벌써 12월 중순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투닥투닥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요. 문의처가 1644-7228입니다. 제가 전화해보니까 친절하게 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지하 2층, 지상 23층으로 되어 있고 지역 우선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 거주자 우선 공급입니다. 항상 예외가 있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및 경기도가 50%고요. 서울 및 인천이 50%입니다. 이것도 다자녀이신 분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소위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등기가 나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도 추천물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8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물량은 25%만 있고요. 중도군 대출은 50% 지역 우선 공급이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성시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생애 최초 요즘 관심 많으신데 민영주택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5%가 배정되어 있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6억이 안되기 때문에 평영이랑 세대수랑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평영은 84AB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이 237세대고요. 총 세대수는 556세대입니다. 공급 금액이 3억 7천 5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코니 확장비가 좀 달라요. 그래서 84B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 3백만원 84A는 3억 7천 9백만원입니다. 계약금은 10%인데요. 천만원 먼저 내고 한 달 뒤에 잔여금 내시는 구조고요. 중도금 대출은 50%가 나옵니다. 입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기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런 사진들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시티프라디움 4차고요.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 공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화성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딱 봐도 거리가 조금 있죠. 그리고 아쉽게도 역세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가 남양유타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화성마도 일반산업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이에요. 대략 지도상으로 나와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퇴근하시면 되고요. 위에 안산도 있어요. 안산도 일자리가 많죠. 그래서 이쪽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근무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니즈가 많이 있다고 해요. 지구 내에서는 어디냐. 여기가 지금 현장이거든요. 화성시청역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이게 남양유타운 전체거든요. 여기가 1권역, 2권역, 3권역인데요. 지금 1권역, 2권역은 다 끝났어요. 지금 개발하는 곳이 이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죠. 그래서 최근에 분양하는 남양유타운 단지들은 다 역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라든지 마도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아쉬운 분도 있고 아쉽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서해선 말씀 드릴 건데요. 서해선 관련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서해선하고 신안산선이 어떻게 연계되느냐인데 만약에 여기가 서해선 이렇게 연결해서 신안산선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러면 여의도까지 아마 1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환승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려 40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이 40분이 늘어나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분쟁이 좀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직통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수혜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가치상승도 꽤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직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주변 단지들 가격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현장이고요. 이 주변에 지금 2.8억, 2.9억이 되어 있는 곳은 지어진 지 13년 정도 된 곳이에요. 제가 지금 동그람 친 동광뷰열이라는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지어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면은 시세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는 한데 제가 처음에 분양시기가 미뤄졌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 단지 가치를 정할 때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했을 것 같아요. 건설사에서. 그런데 이게 허그하고 부딪히면서 이 정도 가격이 된 거고 그 말은 서해선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인프라들이 완전히 갖춰진다고 하면은 가치상승은 조금 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을 생각합니다. 학교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멀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장이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걸어서 가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길도 잘 닦여있고 다만 반전이 있습니다. 개교 예정일이 미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개교가 안 된다고 하면은 동양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동양초등학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는 힘들 것 같고 차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차로는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개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단지하고 평면도 살펴볼게요. 대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부지가 크지는 않은데 공간들이 꽤 넉넉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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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들이 다 어떤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산책로 운동시설 이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단지 평면이 나쁘게 나오라고 해도 괜찮게 나와요. 여기도 여러분이 거주하신다고 하면 쾌적하게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A타입이고요. 파란색이 B타입입니다. B타입이 딱 봐도 별로 없죠. 평면도를 살펴볼 건데 제가 시티 프라디움 단지들은 꽤 돌아다녀 봤거든요. 평면도가 꽤 괜찮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꽤 괜찮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4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현관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옆에 꽤 큰 수납장이 있고요. 주방 옆에 팬트리도 있는데 동선이 조금 길어요. 발코니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 구조인데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실물을 봐야 알 것 같아요. 안방 뒤에는 드렉싱 룸이 크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원스톱 존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욕실에서 씻고 파우더룸에서 단장하고 마지막 옷 입으면 외출 준비 끝입니다. 총 세대는 403세대고요.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서 3억 7천 9백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총 153세대고요. 아까 단지 배치도에서 보셨듯이 몇 세대 없잖아요. 그런데 전방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양방향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침실 방향이 거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바람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타워형은 통풍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라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실도 창문 양방향이 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A타입보다는 드레싱룸이 좀 작기는 한데 안방 옆에 이렇게 크게 드레싱룸, 파우더룸, 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가격은 3억 8천 3백만 원 수준입니다. 발코니 확장 포함이에요. 마지막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일정인데요. 특별공급은 12월 14일에 있고요. 일반공급은 화성시 거주자가 15일에 있고 단여 기타 지역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16일에 있는데요. 16일에 이거는 열릴지 안 열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15일에 아실 수가 있어요. 15일에 청약품은 끝나잖아요. 17시 50분 끝나게 되면 조금 지나서 아마 열릴지 안 열릴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지금 아직 모릅니다. 일정 주의하시고요.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다자녀는 6개월만 지나면 되고요. 예치금액이 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노부모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24개월입니다. 예치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른데 이 지역이라는 게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화성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통장에 200만원만 들어있으면 되고요. 인천광역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소득 수준인데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만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130% 이하니까 기존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혼부부는 우선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75%를 10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120% 이하에 우선 공급을 하게 되고요. 잔여 25%를 120% 이하, 130% 이하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가 있고요.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점제에서 경합을 벌이시다가 떨어지시잖아요. 그럼 추첨제에서 다시 한번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추첨제도 무주택 세대주가 우선합니다. 75% 우선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25%에서 또 경합을 벌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2년 이상 경과를 해야 되고요. 청약통장 만든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약예치 기준금액은 넣어놓으셔야 되겠죠. 다음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분양 받으시면 지급을 하셔야겠죠. 계약금은 10%이기는 한데 계약할 때 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나머지 잔여금액을 내시면 되고요. 중도금 대출은 50% 나오잖아요. 그래서 1회차에서부터 5회차까지는 중도금을 대출로 해결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6회차 내실 때 한번 전화를 하세요.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린 이쪽으로 그러면 아마 6회차 어떻게 해라 잔금납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발코니 확장하고 옵션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정리를 해봤어요.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에는 A타입은 437만원 B타입은 799만원이고요. 물론 집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계약할 때 100만원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정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복신청인데요. 중복신청 기본적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별공급에 한번 넣고 일반공급 넣으실 수 있고요. 특별공급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첨이 되신다. 그러면 일반공급은 자연스럽게 당첨이 안 되시는 게 되겠죠. 특별공급이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여러분이 평생에 단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단지를 선정해서 넣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당첨자 발표율입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율이 같은 단지는 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 단지 말고 다른 단지를 넣었는데 다른 단지가 당첨자 발표율이 조금 더 우선한다. 그러면 그 단지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단지는 떨어지게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날짜에 따라서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0대2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를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시고요.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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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